자 여기 문자로 하는 스트링이피케이션 오퍼레이터 전처리기가 있구요. 토큰을 연결하는 토큰 페이스팅 오퍼레이터 샵샵이 있는데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쓸 일은 없는데 일단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스트링이피케이션 오퍼레이터라는 것은요. 매크로 함수의 매개변수를 문자로 만드는 매크로 함수의 매개변수를 문자로 만드는 매크로 함수는 이렇게 뒤에 가로가 온다고 했구요. 여기 예를 들어 stii라고 쓰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면 얘를 문자로 만듭니다. 여기 이 부분이 어떻게 되었냐면 im 이 부분이 문자로 되니까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바뀌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im 나오구요. 한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출력이 되는 매크로 함수의 매개변수를 문자로 만들어주는 그 전처리기가 샵이 되겠습니다. 스트링이피케이션 오퍼레이터라고도 해요. 샵샵은 뭐냐면 두 개의 토큰을 결합시켜줍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쓸 일은 없겠지만 지금 보면 플러스 A라고 되어 있는데요. 플러스 A. 이번에는 이제 D가 들어가면 A가 들어가면 다 A가 되지만 여기 D가 들어가면 D샵샵 1이 아니고 이거 두 개를 연결합니다. 그래서 D1이 돼요. D2, D3.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다 더하기도 다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원래 이제 A랑 1이 떨어져 있던 두 개의 토큰인데 그 애를 이제 붙여주는 거고요. D가 들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바뀌고 만약에 E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E1 더하기 E2 더하기 E3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D1 이 세 개를 더해서 TOTTS에다 넣고 이 세 개를 더해서 TOTS에다 넣는데요. 넣게 되네요. 자 그 다음에 프린트에서 P 하게 되면 이번에는 이제 또 P가 들어가면 여기 P, T와 P, S로 바뀌는 거니까 TOT가 들어가면 TOT,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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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가 되겠네요. 여기 나머지 그대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소스가 이렇게 바뀌고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여기 더해진 결과인 60과 15가 들어가게 되겠네요. 그래서 샵샵은 두 개의 토큰, A와 1 이렇게 두 개의 토큰이거든요. P와 T 이 두 개의 토큰을 결합해서 하나의 하나의 토큰으로 만들어버리는 토큰 페이스팅 오퍼레이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매크로는 좀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매크로 중에 여러분들이 그냥 사용할 수 있는 매크로가 있어요. 그래서 프리디파인 이미 정의된 매크로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다 언더스코어하고 두 번씩 있습니다. 데이트, 전처리기 실행, 컴파일, 전처리기가 된다. 실행한 다음에 컴파일이 되죠. 컴파일되는 날짜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날짜를 알고 싶을 때 소스 파일의 이름, 행번호, 전처리기가 실행된 컴파일되는 날짜와 시간, 이거 거의 전처리기 실행하고 바로 컴파일되잖아요.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날짜, 시간, 이거는 실행된 시간만 나오는 타임스탬프 타임 이렇게 해서 해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지금 현재 컴파일하는, 전처리기가 실행이 되는 그 시간, 라인은 지금 네 번째 라인이니까 여기 라인이 나오는 거고 날짜 나오고 라인 또 나오고요. 시간, 시간 나오고 그 다음에 타임스탬프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나오고요. 파일해서 현재 파일이 있는 위치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매번 컴파일할 때마다 이건 바뀌겠죠. 한번 잠깐 해보면 실행을 해보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네 번째 라인이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월 2일이다 나오고 지금 이제 8시 39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파일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파일을 저장한 폴더가 이렇게 쭉 나오는 게 되겠습니다. 전처리기가 동작하는 혹은 컴파일이 되는 그 시점에 대한 정보 같은 것을 얻을 때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들을 미리, 미리 정의된 매크로라고 얘기해요. 미리 정의된 매크로. 여러분들 그냥 쓰면 되겠습니다. 자, 실습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래 소스를, 실습 문제는 항상 과제입니다. 실행해보고 결과를 설명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아까 지금 스퀘어 1과 스퀘어 2가 매크로 함수인데요. 여기 지금 둘 다 이제 바깥쪽 괄호는 했는데 괄호를 이렇게 좀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괄호를 많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매크로 함수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건데 자, 여기 이제 토탈은 뭐 당연히 여기 10이 그냥 들어가고 지금 전처리기를 거친 소스는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2라고 두 개 넣었을 때 4가 나오는 거는 뭐 당연히 똑같고요. 그냥 x, x가 지금 3이니까 3이 들어가면 둘 다 곱하기가 돼서 9가 나오는 거 똑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a가 들어갈 자리에다가 x 더하기 2라는 걸 넣었다고 합시다. x 더하기 2.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바뀌는데요. 결과가 다르게 나와요. 11과 25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괄호가 중요하다는 거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데요. 자, 왜 그런 거냐면 괄호가 있으면, 괄호가 있으면 지금 이렇게 이 곱하기가 우선순위가 높은 연산자거든요. 그래서 이거 먼저 하고 곱해라. 이렇게 돼서 써야 되는 건데 만약에 이 괄호가 여기 이렇게 없으면요. 얘네들이 괄호가 없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먼저 실행이 돼. 이거 먼저. 이거 먼저 실행이 되기 때문에 좀 엉뚱한, 원래 25가 나오는 게 정상인데 엉뚱한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예제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요. 이 매크로 함수를 만들 때는 얘 각각에 대해서도 이렇게 괄호를 하고 전체에 대해서 괄호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5주 오전까지 배운 결과를 가지고 이름과, 이제 과목이 4과목입니다. 4과목의 성적을 입력받아서 이름, 이름도 들어가니까 이름 더 넣어서 총점, 평균, 출력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배웠던 이런 매크로 함수 같은 것도 활용해서 조금 만들어 보면 되겠고요. 컴파일 시점에 지금 현재 시간도 이렇게 체크하는 그런 것들을 좀 해보면 되겠습니다. 이름 같은 거 하려면 우리 배열 같은 거를 해야 되는 건데요. 앞에 있는 예제들을 보고서 조금 더 수정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도전, 도전은 그냥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도전을 해보라는 과제가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전처리기는 사실은 샵 디파인과 샵 인클르드만 알면 돼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거의 쓰지 않을, 평생 쓰지 않을 그런 내용이고요. 전처리기는 컴파일하기 전에 프로그램에 대한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메인함수 외부에 샵 디파인도 그렇고 샵 인클르드도 외부에 작성을 했죠.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기 좋게 가공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미클론을 뒤에 하나의 문장이 끝났을 때 쓰는 세미클론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디파인은 두 가지가 있죠. 매크로 상수가 있고 매크로 함수가 있는데 매크로 상수는 얘를 얘로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컴파일하기 전에 다 바꿉니다. 매크로 함수 같은 경우에도 얘를 이렇게 바꿔주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역시 컴파일하기 전에 바꾸고요. 샵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우리 비저스튜디오에서 스캔 에프나 이런 함수 쓸 때 나는 에러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써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아, 여기 비표준이라고 돼 있는데 표준입니다. 표준 전처리기에요. 인클르드는 뭐 이렇게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는 사용하기 전에 선언을 해야 되는데 이 선언이 여기 들어가 있어서 이 파일을 포함시켜준다. 꺽쇠로 하게 되면 표준 라이브러리 헤더를 포함시키는 거고요. 이렇게 큰 따옴표를 하게 되면 내가 만든 헤더 파일을 포함시켜주는 겁니다. 조건부 컴파일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몰라도 되는 거고요. 샵과 샵샵도 거의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프리디파인드 매크로라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현재 컴파일할 때 어떤 정보들을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5장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